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폴 소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청년의 시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소명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소명에 대해서 처음으로 생각했던 계기는 제가 20대 중반에 꿈꾸던 직장 보잉이란 미국의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대 중반에 제가 높은 연모를 받고 또 좋은 복지 프로그램과 리더십 훈련을 받고 나아갔는데 친구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정말 폴 너는 너의 꿈을 잃었다 너의 American Dream을 잃었다고 되게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이 행복한 마음이 딱 3개월 정도밖에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후부터 제 안에 뭔가 표현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공허함, 그런 허무함, 그런 실망감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감정이 한 3개월 후면 없어질 줄 아는데 이게 6개월이 되고 1년이 지나가는데 계속 제 안에 뭔가 계속 이상한 허무한 마음이 들고 공허한 마음이 들고 회사에 있는 문제도 아닌데 왜 내가 이런 걸 느낄까 그래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이게 힘드니까 내가 왜 살고 있지? 나란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인생 그냥 챗바퀴 돌아오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 힘들어서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본 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힘든 마음이 있을까요? 왜 저한테 이렇게 행복한 마음이 없을까요? 정말 좋은 회사도 가고 돈도 많이 버는데 왜 제 마음을 이렇게 공허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줬어요 Paul, you've been asking the wrong questions all the time Paul, 너는 지금까지 잘못된 질문들을 하고 있었다고 그때 저는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저는 평생 제가 지금까지 제가 하고 싶었던 걸 했어요 내가 가고 싶었던 유학을 갔고요 내가 가고 싶었던 대학 내가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 근데 한 번도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저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소명의 삶은 나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나의 컬러부터 시작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 날 저의 멘토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멘토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Paul, 너한테는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목적이 있고 너에게 소명을 주셨다 너는 그 소명을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오스 기네스가 쓴 소명이라는 책을 저한테 건네줬어요 저는 그 책을 읽고 제 인생의 성공 방정식이 180도가 변했어요 그저는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했지만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정말 좋은 회사를 다니고 사회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 있고 좋은 차를 사고 어떤 좋은 집을 사는 그게 저는 성공이라 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청지기의 삶이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청지기는요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제가 잘 관리하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 게 진정한 신실한 청지기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고유한 성격을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고요 열정을 주셨고 인생의 경험들을 주셨어요 그것들을 잘 우리가 활용해서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정말 나만의 최고의 버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소명에 대한 충성이다 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소명이 무엇이고 또 소명의 삶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또 소명을 실질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명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소명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제 친구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의 소명과 너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어떻게 하냐고 근데 사실 뭐 어떻게 한 자료도 없고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 나 같은 이런 소명과 진로에 고민하는 청년들한테 책을 써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미국에서 홀로 라이프 컬링이라는 책을 이제 2017년도 4월 달에 제가 출간하고 그게 이제 한국에서 청년의 시간으로 번역이 되어서 나왔고요 그리고 정말 이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단지 책을 하나 쓴 건데 이 책이 한국에서도 번역이 되고 폴랜드에서도 번역이 되고 금년도에는 이제 일본어와 스페인어로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카라라는 단체를 제가 설립을 해서 청년들 사이에서 이제 코칭과 트레이닝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이란 것을 저는 같이 나누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이 소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저는 소명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봤어요 소명이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나의 특성들을 가지고 영원한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개인적인 초대라고 저는 정의를 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소명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전두사님, 성교사님을 많이 떠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는 좀 이렇게 연관되지 않는 게 소명 삶이다 근데요 우리가 전임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회사원이든 내가 엔지니어든 내가 간호사든 내가 미용사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는 평등한 소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소명에서는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1차적인 소명이 있고 2차적인 소명이 있어요 1차적인 소명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소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만드셨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소명이란 말이 영어로는 컬링인데 컬링을 부르는, 컬링이 있으면 나를 부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컬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컬링만 포커스를 하고 나를 부르시는 분, 컬러가 누구인지를 생각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부르신을 부른 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창조주이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청년의 시간에 저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창조주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2차적인 소명이 있는데요 2차적인 소명은 어떤 거를 하라라는 그런 부르심이에요 그게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학생으로서의 소명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나중에는 배우자의 그런 소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부모로서의 소명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소명들을 갖고 있는데 그 2차적인 소명도 한 4가지로 제가 잠깐 설명드리자면 소명에서 거기에서는 저희 육신의 가족에 대한 소명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형제나 자매, 딸이나 아니면 아들 그런 엄마, 아빠에 대한 그런 소명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교회의 한 지체에 대한 소명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희가 그런 이웃에 대한 그런 소명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직업에 대한 소명이 있어요 근데 2차적인 소명을 많이 얘기할 때는 저희가 직업을 많이 포커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의 2차적인 소명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가 보통 소명을 어떻게 발견하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때 제가 좋아하는 모세를 생각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소명을 들을 때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뭔가 음성을 주세요 그렇게 뭔가 기도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의 소명이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이 있는데 짤막하게 영상을 먼저 보고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저의 영상을 보셨을 때 이게 생후 4개월 된 수달의 모습을 봤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물속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수달이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반응을 보면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저희 소명을 삶을 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막연한 두려운 마음이 있고 거기에서 뭔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오는 무서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수달은요 하나님이 정말 수달을 수영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신 그런 동물이잖아요 수달 같은 경우에는 그 발에는 물갈기가 있어요 수영을 굉장히 잘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 털이 방수가 되어서 열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물에 들어가면 코랑 귀가 저절로 닫혀요 그게 수달의 디자인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수달이 수영할 때 너무 자연스럽게 수달이 수영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저희도 똑같이 하나님이 저희한테 디자인하신 것들이 저는 4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저희한테 주신 그런 고유한 성격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열정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인생의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4가지를 저는 이제 교집합으로 만나는 그 부분을 저는 스윗스팟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테니스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테니스를 치면 정말 라켓에서 나올 때 딱 가운데 공이 치면 맞는 부분을 스윗스팟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정말 테니스를 스윗스팟 칠 때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 짜릿한 기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때 인사이트를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스윗스팟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이 4가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제가 말했던 우리의 퍼스넬리티 우리의 성격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도 있어요 정말 말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있을 때 에너지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되게 내양적인 사람이에요 사람들 있을 때 에너지가 드레인이 되는데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받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즉흥적이고 유연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뭔가 플래닝을 해야 돼요 항상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다양한 성격 검사 같은 걸 통해서 나의 성격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엔 나의 재능이 있죠 제가 한 번은 강연할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많은 청년들한테 내가 한 10초 시간을 줄 테니까 너의 톱3 재능을 생각해 봐라 강점을 생각해 봐라 근데 이제 10초가 지났는데 대부분 청년들은 하나도 못 썼어요 생각을 아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은 너의 핸드폰 번호를 써봐라 10초 줄게 그러면 생각 안 하고 바로 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다 재능을 주셨고 강점을 주셨는데 저희는 그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재능과 강점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있는데요 저는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단어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뜻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망가진 세상을 보면 어떤 부분이 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이거는 정말 바꾸고 싶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청년의 시간에 그걸 찾으려면 뭔가 더 도전하고 뭔가 실험 정신이 있어야 되고 탐구하는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게 진짜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 20대들을 볼 때 정말 많은 탤런트가 있고 많은 포텐셜이 있는데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나 많은 기스트를 주셨는데 그냥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뭔가 바꾸고 싶다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열정이라 믿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의 라이프 익스피리언스가 있는데요 그게 인생 경험들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들이 있고 닫힌 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한 번도 우연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다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일어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보고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까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청년들 사이에 욜로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욜로라고 하면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딱 한 번뿐이니까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현재 나의 지금 삶의 행복을 위해서 살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미래를 포커스 안 하고 지금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데요 저는 욜로 맞는 말인데요 저는 다르게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요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요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날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희한테 어떤 이력서를 보면서 어떤 좋은 회사를 다녔고 어떤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거 안 물어보세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딱 한 심플한 질문을 할 것 같아요 폴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이 있다 내가 너한테 소명을 줬는데 네가 그걸 발견하고 살았냐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죽고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났을 때 정말 착하고 신실한 종화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살고 있는 길들과 성공이란 것을 어떤 스펙으로 보거나 어떤 교육으로 보거나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명을 발견하게 원하시고 여러분이 그대로 살다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